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플루세, 문예영, 오지선, 첼로의 권현지, 피아노의 김선민 그리고 이 곡은 김기영 권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는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사순절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 세 차례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십이라는 뜻이죠 부활절까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기도와 회개 그리고 금식의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기간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음식을 끊는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이 기간을 기도, 회개, 금식의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길지 않는 말씀인데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복음서를 읽는 분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복음서 안에는 병자들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의술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거의 민간요법에 가까운 그런 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 고치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때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그때도 소아마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도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도 극심한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병을 잘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습니다 시리아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요 시리아, 갈릴리, 대가벌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에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들은 감히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역만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에서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쪽 이후는 다 시리아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갈릴리는 여기가 갈릴리죠 갈릴리고 그 다음에 대가벌리, 대가벌리라고 하는 지역은 대가벌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데카폴리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가벌리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열 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들이 이 대가벌리 지역에 있었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유대, 유대는 여기입니다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가요?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예루살렘은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지역 가운데 이 지역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여기에 페니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가 그때는 이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페니시아 지역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페니시아 지역은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시리아와 같은 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여자 한 사람 자기 딸이 심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수로본익의 여인 수로본익의 여인 이 수로본익이라고 하는 말이 시로페니시안 시리아 사람인데 페니시아 출신이다 이 말이죠 수로본익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 페니시아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인데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요단강에서 동쪽 지역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누가 보금에 보면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 누가 보금 4장 40절에 나옵니다 해 질 무렵에 이미 하루가 다 지나갔죠 이제 해가 지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온 병자들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다 그들을 낳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가끔 여러분 조금 늦게 가게를 방문하면 Sorry, sorry, we are closed 문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세요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해 질 무렵에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we are closed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늦게 온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병자들이 많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망이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Look,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Has gone after him 그를 따른다 이 말이죠 온 세상이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가는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날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날 병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시고 전날 일을 많이 했으면 보통 다음 날은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셨다고 아주 일찍 아침에 일어나셨다고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몸과 그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는 기도가 짐이 아니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몸과 그의 영혼이 기도하면서 안식을 얻는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친 조용한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과도 떨어진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인 가치가 영적인 가치보다 왜 있다고 믿는 때입니다 점점 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은 기도나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넌 크리스찬들 청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기도는 힘든 일이다 기도는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친구들과 만나 가지고 얘기하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시간은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왜 기도는 힘이 들까 아마도 그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리엔테이션 기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기도는 힘들다 친구들하고 만나 가지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또 함께 웃고 그런 시간은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기도는 쌍방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는 쌍방 소통입니다 투 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내 기도하는 사람이 투 웨이 소통 투 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듯이 투 웨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고치면 말이죠 기도가 지겹다, 지루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왜 기도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지지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이 말이 아주 눈에 띄죠 이 사람으로 계실 때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말이 아주 감동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도 많은 도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무슨 핑계를 대면서 아 예수님은 뭐 무슨 필요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 그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누가 보곤 1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디 차를 타고 하다가 앞에 차의 뒷범퍼에 어? 저게 무슨 말이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Impossible is nothing with God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Nothing is impossible 이 말을 바꿀 수 있나요? 앞뒤를 Impossible is nothing 바꿀 수 있겠죠 이즈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impossible 불가능해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죠 간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식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기도 외에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에 걱정이 있어? 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기도에는 기도 외에 다른 옵션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죠 절박하죠 또 하나 히브리스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대답을 들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난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쌍방소통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는 이 히브리스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없애줘 없어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밤이죠 그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을 저만큼 물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누가 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이 마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다 아니 그 말을 읽으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오나 그거를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땀은 마치 Like drops of blood 핏방울처럼 Like drops of blood 이 라이크란 마치 뭐 같이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법이잖아요 그걸 열심히 기도하면 땀에서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실험할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잘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다 기도는 어려워 기도는 지루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돈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힘든 일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므로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이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드려야 한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어? 왜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그럴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속에 한없는 그 은혜와 평안의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또 어떤 때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언더스탠딩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언더스탠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주시네 우리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38절 말씀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38절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거기서 잠을 주무시게 됐죠 예수님은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선생님은 어디 계시느냐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보시면 이런 얘기를 꼭 해 주세요 이제 날이 밝으면 여러분들 이 마을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당신 선생님과 당신들 다 잠자리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마을에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빨리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8절 말씀이에요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이 말씀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는 분들이 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그냥 그 말씀 그렇게 알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해진 곳이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픈 일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불평을 말했는지 몰라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떠돌아야 합니까? 이제는 이 마을에서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온 목적은 모든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I must preach the kingdom of God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preach 해야 돼 설교해야 돼요 to the other cities also 다른 그 도시들 다른 마을에도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preach 해야 돼 for I was sent for this purpose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늘 성찰했어요 성찰이란 말이 리플렉트란 말이잖아요 리플렉트 반성해 본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나? 늘 반성하면서 내 사역의 방향은 올바로 설정이 돼 있는가? 늘 기도하면서 나는 이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사역의 방향을 올바로 정해놓고 있는가? 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리플렉트 했단 말이에요 성찰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하고 벗어난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조금 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아요 단호하게 이걸 단호박이라고 그러죠 단호박 단호박 가지고 단호박 죽을 끓이거나 하면 맛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조금 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글쎄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만들어 줍니다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정정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해이한 것 같다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우리 삶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내 삶이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게 삶의 본질이잖아요 마땅히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벌써 20년이 넘게 사순절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올해는 좀 특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순절 새벽기도라니 이런 상황에서 좀 엉뚱하고 좀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순절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오지? 부활절이 다가오지? 그때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시작했던 것이 사순절 새벽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선조들이 만들어 온 그런 전통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의 여러분도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로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았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예배당 앉아있는 의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 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100년도 훨씬 넘게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고 의자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가만히 보면 얼마나 손때가 붙었어요 반들반들하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선조들의 그런 믿음의 행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사순절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주의 의미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데 36일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참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그 유산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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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